2024년 새해 첫 거래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종목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본서 한신대 지진보다 큰 규모 7.6강진 한때 대형 쓰나미 경보 지진 관련주 사명 M텍, 인콘, 동아지질, LS마린 솔루션, 파라텍 등 장래 대통령감 누구? 한동훈 24%, 이재명 22% 한동훈 관련주 대상홀딩스, 부방, 태양금속, DTNC, 덕성 등 한동훈 관련주 및 이재명 관련주 이낙연 신당 창당 선언 1월 4일 민주당 미래는 이낙연 관련주 부국철강, 남아토건, 선알미늄, 남선알미우, 삼부토건, 범양건용 등 이낙연 관련주 및 이재명 관련주 단독 현대차의 정면 돌파 올해 전기차 판매량 30% 늘린다 전기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, 서현이와 화신, 성우아이택 등 전기차 관련주 단독 현대차의 보물 성림첨단 산업 상장 추진 관련주 현대비앤드스틸 현대차 기아, 세계 최초 PBV 공장 곧가동 SW 중심차 개발도 추력 PBV 목적기 반 차량 관련주 모트렉스, DIC, 삼보모터스, 에코플라스틱 등 차량 SW 관련주 슈어소프트테크 현대 오토웨버 등 단독 SK매직 가전사업부 경동에 팔린다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주 SK네트워크스 경동나비엔 미군 예멘 반군과 첫 교전의 격퇴 머스크 운항 중단 관련주 아일사이언스 일진전기 초고화 변압기 특수 특징조 일진전기 새해 반도체 시장 패권 3C에 달렸다 침넷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고객 맞춤형 칩 관련주 댓글 확인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 이슈와 종목을 팩트체크 해보세요 구독해주시면 매일 장전 관련주를 추천해드립니다 프로필 아이콘 클릭 프로필 링크 클릭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 이슈 속보와 전문가의 종목 분석 추천주를 공유해드립니다